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미어 김성은 이에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이 컨텐츠 하는데 지금 왜 후지 내 방인데 왜 마스크 쓰고 있냐 하나면요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사실 내가 방송 준비한다고 씻다가 그 이제 면도를 하다가 그 여기 요 턱 하필이면 요 밑이면 괜찮아 요 요 한가운데를 통째로 그냥 샥 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베인 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좀 그 출혈이 안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혈을 하는 동안은 일단은 그 핏자국이 요 밖으로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턱 얼굴 앞쪽에 지금 그 흉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중에 제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그 쓰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저 뭐냐 감염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음 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진력사 컨텐츠는요 사실 지금 집에 이 책이 있어요 삼성이 이번엔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이 있는데 좀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그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사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고인에 대한 얘기긴 한데 좀 제가 여기서 굳이 음 이 사람을 마냥 좋게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마냥 까기만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왠지 이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저는 앞으로 네 대기업들의 유료 광고를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네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빛과 그림자 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이게 파워포인트 그 프레젠테이션 페이지가 64페이지나 돼가지고 일단 이 컨텐츠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자 유의사항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운명한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사실 호불호가 좀 극강으로 갈릴 거는 나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댓글에 좀 선을 넘을 것 같은 그런 댓글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이 분석한 내용을 좀 준비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삼성을 좀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아마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기업들의 유료광고 요청을 제가 거절하는 건 아닌데 아마 대기업들이 삼성하고 연결한 대기업들이 나한테 유료광고를 안 주지 않을까 싶네요 음 어쨌든 유료광고 리뷰는 못할 수도 있겠다 네 각오하고 하는 콘텐츠예요 그리고 이제 번외 소개 자료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책을 좀 지테일 서재 콘텐츠로 같이 붙여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차례 음 오늘은 여섯부로 나눌 거예요 오늘 컨텐츠는 총 여섯 부고요 1부 이건희의 인생 및 어록 2부 네 유료광고 못 받을 각오하고 분석하기 3부 가족관계 그리고 4부 삼성의 혈연관계 음 그리고 5 5부 5부 5부는 사실 좀 약간 삼성의 그 사업 분야 중에 한 분야만 제가 그냥 한번 찾아본 거예요 왜냐면 좀 약간 사업 운영 방식이 좀 특이해 가지고 그 스포츠 사업 운영 방식 한번 제가 좀 짧게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파트가 오늘 책에서 이야기할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부 프로필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회장이 되기까지 네 자 이 건희 1942년 1월 9일생 2020년 10월 25일 새벽에 운명했죠 대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1966년에 동양방송에 입사를 해요 음 그래서 여기 막 중간에 그 기간이 그 중간 연도가 있는 거는요 보직이 좀 약간 바뀌었을 그 시점이에요 1966년 동양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 그 이사가 됐고 1979년에 동양방송 부회장이 됐죠 1980년에는 중앙일보 이사가 되고 아마 이때 그 원래 동양방송이 그 그 이제 동양방송이 그 뭐냐 그 정부의 그 뭐냐 그 압박에 의해서 동양방송이 없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동양방송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종편 방송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 중앙일보에서 만든 방송 채널이 바로 지금의 우리 jtbc에요 지금의 jtbc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그 그 다음에 이 삼성그룹의 부회장 삼성그룹의 이제 부회장으로 옮겨오지 동양방송이 없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부회장 그리고 이제 1987년에 이병철 창업주가 이제 타개를 하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돼요 음 이때부터 내가 태어나네 회장이 되지 음 나는 참고로 내가 태어나고 나서 아마 이병철이 죽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2008년까지 삼성그룹 회장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제 잠시 회장직을 내려놔요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 삼성은 이제 그룹 통합 회장은 없어요 현재 삼성은 그룹 통합 회장이었고 뭐 삼성전자회장 삼성생명회장 삼성아재회장 뭐 이렇게 각 계열사별로 회장을 두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현재 삼성 삼성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회장으로 있다가 네 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좀 스포츠 쪽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한 아마추어복싱연맹 대한 레슬링협회 뭐 회장 등을 맞다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레슬링협회장의 활동을 토대로 해가지고 IOC 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IOC 위원 활동을 통해서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진희 기원에 고문 활동까지 했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제 말년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넥타이를 안 하고 다니더라구 음 자 그래서 1942년 1월 9일 생인데 원래 태어난건 대구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삼성상회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구요 그리고 이제 의령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잠시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일본으로 유학가서 이제 수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국내로 학교로 옮기는데 아마 한국전쟁 시기에 학교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한겨레신문 전 한겨레신문의 사장인 권근술씨가 이제 이건희 전 회장하고 뭐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 나랑 한마디 남기자면 말도 없고 장난도 잘 안 치는 친구였다 그냥 뭐 응 뭐냐 아빠가 삼성사회 사장이니까 뭐 신기한 장난감을 많이 갖고 있던 것 이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응 뭐 그 정도 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성적은 그닥이었대요 레슬링부에서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이때 이제 친구였던 홍사덕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회고를 남겼다 그래요 이 전 회장은 독특한 사고를 지닌 친구고 당시 친구였던 회장은 안보를 위해서 뭐 미국의 차관 활용을 주장을 했고 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한다 등을 주장하는 등 당시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못할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했었다 뭐 그렇게 회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말은 딱히 없고 행동이 좀 느릿느릿 했었나봐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학과 공부엔 별로 큰 뜻이 없었고 그 사람 공부를 좀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때 이건희 전 회장이 얼마나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을 보는 촉이 꽤 있었나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삼성 임원 중에 한 명이 이병철 전 회장의 눈 밖에 나가지고 이제 이병철 전 회장이 나가라고 했나봐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설득을 해 아빠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이병철 전 회장이 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사람을 볼 줄 아네 해가지고 해가지고 회장의 지시로 그 임원을 네 복직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릴때 일본에서도 학교를 잠깐 다니고 하다보니까 일본어 능력이 그래도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친구였던 홍사덕 전 의원한테도 이보게 응 한번 일본어 한번 배워봐 응 한번 배워봐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알잖아 1950년대 1960년대 중고등학생들이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응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진짜 반일감정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에요 그래서 1960년대 그 공화당 정부가 그 일본하고 그 국교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어요 응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건희 전 회장이 왜 일본어를 배우라고 했냐 하면요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찾는다 사실 이거 말은 돼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죠 그 후 일본이 어떻게 재간하는지를 봐야 그리고 우리도 뭐냐 한국전쟁에 그 전쟁터가 돼가지고 완전히 속다받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그 단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전 회장이 친구들한테 일본어를 배워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음 이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친구인 문익환 목사가 문익환 목사가 좀 일본어를 못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 송몽규 열사 그리고 뭐 문익환 목사 이 사람들의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 일본어도 배워야 된다 뭐 우리를 침작한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어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 문익환 목사를 혼냈대요 음 그러니까 그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그 명동서 학교가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친척인 그 김약연 교장이 세웠던 학교예요 원래 3.1운동 이후 그 강제 폐교가 됐었는데 학교를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갔더니 하는 말이 어 그러면 조건이 있어 명동학교에서도 일본어 수업 해야돼 그렇게 된 거예요 음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저기 강남에 있거든요 거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연세대학교 상학과 지금은 상학과가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음 상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했고 일본 와세다 대학교로 또 유학을 가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 쪽이 도쿄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상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시절 때부터 좀 취미가 되게 특이했다고 그래요 일단은요 이 전 회장이 기업 총수들 중에서는 술을 되게 못하는 편이었어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을 때도 뭔가 이게 그 어울려 누구랑 어울려서 막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럴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막 자기 그 지내는 집 이런데 가가지고 일본 유학시대 때 중고차를 사가지고 막 자기가 한번 몰아보고 뜯어보고 조립하고 그런 취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수리까지 하면서 자기가 또 타보고 이제 더 좋게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매를 하는 거야 그 재판매로 이윤을 남기고 그니까 그 대학생 시대 때부터 막 그런 뭔가 돈 벌어보려는 뭐 그런거 있었겠지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짜 전자제품은 여러분들 그 과학상자 있잖아요 그 세부 부품의 그 기능 차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꿰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삼성에서 일할 때는요 국산하고 외국산의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음 음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 음 여기 이 핸드폰에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국산하고 그 국산하고 그 외국산 그런 그 제품들의 이 성분이 응 들어간 부품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그 따져가지고 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핸드폰을 다 분해를 해보는 거야 그걸 다 분해를 해 봐가지고 그 이 부품의 그 차이들을요 다 일일이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품질 격차의 원인이 된 그 부품을 밝혀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삼성에서 일할 때 이제 그 부품에 그 잘못된 원인이 이거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부품을 써야 되는지 그 리스트를 자기가 적어서 직원한테 줬다 그래요 그 정도 네 그렇고 그 제 목소리가 마이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어폰을 좀 꽂고 할게요 자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아직 턱에 흉터가 좀 지혈이 안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간 다음에요 1966 10월에 이제 그 지금의 지금의 JTBC 동양방송에 이제 입사를 하죠 그 내가 이따가 그 책 책 얘기를 하겠지만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삼성에 그 뭐냐 그 공채 지원서 뭐 이런거 양식을 보면요 그 어디 출신인지 쓰지 못하게 한대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1986년에 동양방송 이사가대 음 그리고 1978년에 이제 삼성물산 부회장 1980년에 중앙일보이사 그러면 왜 동양방송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냐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전 회장이 언론사업을 좀 되게 관심을 크게 갖고 있었어 그래서 만든게 동양방송이었고 그래서 아들한테 언론사 경험을 시작해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언론탄압 이런거 해가지고 방송사 몇개 줄었잖아요 그때 동양방송이 없어져요 동양방송 없어지고 그때 이제 KBS가 막 1TV 2TV 3TV까지 막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KBS 3TV가 아마 지금의 EBS일거에요 음 EBS 1TV 음 지금엔 EBS도 채널이 한 몇개인가 되지 음 그리고 어쨌든 그런 언론사 경험을 쌓겨봤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일단 이건희 전 회장이 입사한 1960년대에는요 삼성전자가 아직 없었을 때에요 계열사가 음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11월 29일에 이병철 전 회장이 타기한 다음에 그 승계 과정을 거쳐서 그해 겨울 삼성그룹 회장으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커리어스승을 두 명을 뽑자면 부친인 이병철 전 회장 그리고 장인인 홍준기씨 같이 홍준기씨도 아마 삼성쪽 계열사 아마 뭐 이랬을 거에요 음 근데 이병철 전 회장하고요 홍준기씨하고 이건희 전 회장을 약간 그 뭐냐 야 키우는 방법이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병철 전 회장은 웬만한 사업장에다 그 현장에 막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프로젝트 바뀌는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한번 해봐라 라고만 하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잘 안해줬대요 그 한 반대로 이제 홍준기씨는요 막 각종 지식 활용법 이런걸 다 전술을 해줬다고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다른 기업 총수들에 비해서 술을 못 마셨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술을 못하는 편이면 뭐 술 했다가 뭐 취미를 붙였을 리가 있겠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퇴근하면 막 진짜 술 퍼먹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앉아있는 동안 이건 전 회장은요 그 그냥 퇴근하면 집에 가 집에 가서 기술 관련 서적들 막 이런거 책을 읽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시절부터 했었던 뭐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뭐 이런거 막 분해하고 조립하고 맨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을요 막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막 배운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세계의 유명한 CEO들이 대한민국 방문을 할 때 한남동에 그 이제 이 전 회장이 그 집에 막 들르고 막 그랬대요 그치 생활화가 되어있는거지 근데요 이제 그 이건희 전 회장이 아마 내가 이거 이 그 뭐냐 뭐냐 그 상학과를 나왔잖아요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합쳐져있는 그 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문과잖아 근데 경영학 서적보다는 이공계 서적들을 다수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실무에 필요한거 그러니까 이건희 전 회장은 생각이 그거야 그 경영이야 응 나중에 회사에서 필요하면 배우면 된다 근데 그런 실무 기술 있죠 그런 실무 기술 파트들은 계속 배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서적을 쫙 갖다 놓고 읽는대요 응 왜냐면 그랬잖아 이건희 전 회장은 본인이 그 일단은 입사를 동양방송으로 했었고 그 뭐냐 저기 뭐 뭐 뭐 이제 공장 이런데로 입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책으로라도 배워야되는게 어쩔 수가 없는거거든 근데 근데 되게 특이한 점 뭔지 알아요 아직은 지금 회장직을 공식 승계한게 아니니까 내가 부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재용 부회장은요 그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출신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동양사학과를 나온 이유가 이병철 전 회장이 그렇게 시켰대요 할아버지가 이병철 전 회장이 그 뭐냐 그 이런 실무는 회사에서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워라 해가지고 동양사학과를 보낸거래요 하하하하 응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뭐냐 학위가 역사 쪽으로 있지 에이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리고 보통 막 우리 막 드래곤볼 제트 이런거 하면 42권짜리잖아요 해리포터 막 전집 막 이런거 드래곤볼 전집 막 이런거 삼국지 전집이 그 만화 삼국지 그 60권짜리 막 이런거 있잖아 그 이문녀 삼국지가 60권인가 어쨌든 그런 전집률을 한 세트로 다 읽는거 사놓는거 보다는요 그냥 한권 한권 그 단편으로 생각하고 사서 읽었대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볼게 막 맨날 그 휴가철이 되면요 그 CEO들은 어떤 책을 읽나 막 이런거 그 그 CEO들이 그 골라놓은 책들 막 그 언론에 투척하잖아요 어? 이번에 어떤 책이 읽는다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번에 대통령도 휴가철 되면 들고 가는 책들 막 투척하잖아 참 근데 그거는 꼭 그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는거에요 그냥 그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볼 필요성이 생긴 타이밍이 그때인거야 뭐 그렇다는 얘기구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88년이 삼성상회 기준으로 삼성창업이 50주년 삼성상회가 대구에서 시작해요 1938년에 대구에서 시작하구요 음 그래서 이제 삼성상회가 창업을 했는데 그거 50주년이 된 1988년에 이제 삼성 제2창업을 선언을 한거에요 음 근데 이제 이 시기 이후에 그 일본인 고문인 후쿠다한테 한번 자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후쿠다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건희 전세장이 멘붕에 빠져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1993년 6월에 이제 그 독일에 그 출장가 있는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해요 그 유명한 그 이제 신삼성 뭐 어쨌든 뭐 그 제2 그 위로부터의 혁신 그거를 재창하는 데가 바로 그때에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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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그래서 이제 그룹회의 이런 데 가면요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어 우리 위기다 우리 위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 흐흐흐흫 근데 사실 이거는요 원래 ceo들은요 회사가 잘 나가고 있어도요 시장의 흐름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탈 수 밖에 없어서 맨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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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고 흐흐흐흫 그리고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 방식이 좀 철두철미하고 그런 세세한 관리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오늘 내가 여기서 언급은 책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크게 안할 책들로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 근데 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은요 좀 약간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 스토리 이거는 제 3자가 샀고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부터 계속 달고 있는 이 삼성의 이번은 어떻게 이라는가 이 책은 이제 그 본인도 삼성의 그런 계열사 자회사 이런 데서 잠깐 일해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막 기업 강연 막 이런 데 막 다니니까 그 삼성의 임원들하고 인맥이 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을 엮은 거야 뭐 그런 거고요 이제 자율경영자라고 해가지고 새벽 7시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4시에 퇴근해라 16시에 퇴근해라 약간 뭐 이런 질지도 있었다 그래요 한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찍 출근해서 일찍 일을 끝내라 근데 이게 진짜 16시에 그냥 집에 가서 디비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16시에 퇴근을 시키는 거는 그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주는 거야 뭐 그렇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한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야 후배 직원이 선배 직원한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응 그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사라졌어 지금은 탄력근무제는 있죠 탄력근무제는 있어가지고 출근 시간은 뭐 원래 보통 9시 출근인데 8시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해서 그 뭐냐 시간 채우는 뭐 그런 어쨌든 뭐 그런 출근 어쨌든 그런 방식 뭐 있다고 요즘은 뭐 별의별 방식들 다 있죠 왜냐면 출퇴근 시간대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진짜 직원들을 조그만 사무실에 막 빽빽빽하게 다 박아둘 수는 없거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막 그 이게 낮에만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하고 컨택을 하려면 밤 시간대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밤에도 뭐 서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있거든 그래가지고 요즘은 막 그런 좀 그런 출퇴근 시간대가 좀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많이 조절이 된 시대죠 지금은 자 그러다가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 발작이 있어서 이제 집이 한남동이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있죠 한남동에 거기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한때 심장이 막 멎어가지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끝낸 다음에는 원래 이제 응급실은요 본인이 평소에 다니는 병원보다는 가까운 데가 우선이에요 이제 응급실 실려갈 때는 그냥 제일 가까운 데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응급조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삼성이 그 제일 그 관리하는 병원들 중에 제일 큰 병원이 저기 이제 일원동에 있는 삼성성어병원 음 일원동에 거길로 이송을 하죠 그 강북삼성병원도 뭐 있고 뭐 이제 제일 병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강북삼성병원하고 제일 병원은 어느 성격이 병원인지는 그 이따가 언급을 할게요 참고로 범현대가에서는요 서울 아산병원이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이 그 왜 서울 아산병원이 됐냐면 그 아산이 어느 이름에서 갖고 온 거냐면 현대아산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현대아산이 만든 병원이에요 그 서울 아산병원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울산대학교가 그 현대그룹의 재단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산대학교 의대가요 서울에 있어요 그 아산병원이 울산대 의대예요 서울 아산병원이 그래서 울산대학교는 의대가 서울이야 약간 뭐 그렇게 돼요 그 성균관대학교도 자연계는 원래 수원에 있는데 그 자연계는 수원인데 이제 그거죠 그 강북삼성병원이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이송을 가서 이제 그 동맥에다가 스탠트 시술을 받고 그 몇 년 동안 VIP 병실에 이번에 있다가 갔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승엽 선수 홈런 소식에 막 눈 번쩍 뜨고 뭐 그런 적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이제 그 병실에 계속 막 좀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익숙했던 컨텐츠들을 많이 틀었대요 뭐 영화 같은 건 많이 틀고 아니면 뭐 삼성라이온즈 경기들을 많이 틀었대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번 시점 이후부터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실상 경영권은 그 승계가 됐다 그래 그래서 지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자격으로 이제 삼성의 그 회장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죠 사실상 지금 권한 대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삼성문화재단 이사장하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0월 25일 새벽 3시 59분 만 78세를 일기로 이제 타기를 하죠 이제 부인 그 홍라이 리웅 관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고 등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고요 장례 절차는 회사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른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언을 언제 미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회사장으로 하는 건 좀 무리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장지는 에버랜드가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 에버랜드 가면요 선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묻어두는 그 곳이 있는데 그 이병철 전 회장도 그래서 에버랜드에 붙여 있어요 그 이병철 전 회장이 원래 그 호가 호암이잖아요 그 호가 호암인데 그 그래서 그 호암미술관이 에버랜드에 있는 거잖아 그 호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건희 전 회장이 주요 어록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남는 그 어록이 취임사가 있겠죠 세계적인 초인류기업을 만들겠다 음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취임사부터 강렬했고 그 다음에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이제 우리 인재들이 그리고 인재들이 모인 기업이 세계 초 인류기업을 성장해서 5대양 6대주로 활동무대를 넓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막 그 다른 나라에도 막 지사있고 그러잖아 음 자 자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그 신경영 신경영을 선언한 1993년 6월 프랑크프루트 회의에 그래서 그 연설했던 주요 내용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낸다 그래서 마누나 자식 빼고 다 바꿔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출근부 굳이 찍지 말고 없애라 음 집이든 어디서든 생각이 있으면 된다 회사에서만 구태화할 필요 없다 음 6개월 동안 막 음 엄청 달리다가 6개월 놀아도 된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뛰어 있으면 뛰어라 바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냅 쫓는다 음 근데 남의 발목은 잡지 마라 불량은 암이다 음 암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음 현장에 나사가 굴러다녀도 죽는 사람 없는 조직이고 음 뭐냐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고치려다닌 비율 그러니까 고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거를 의미하냐면요 굳이 고치러 다닐 필요가 없게 잘 만들어라 이거야 음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핸드폰 만들었을 때 핸드폰 그 쫙 불태운 적이 있거든요 음 그 얘기가 이건데 나온 거예요 그의 이제 주요 어록들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적인 3류 기업은 2류다 자 그리고 되게 소름끼치는 발언 반드시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가진 시대가 온다 음 그렇고요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다 그리고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 차이지 않으면 5-6년 뒤에는 큰 혼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 복귀 현설대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인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소름 그 다음에 신경연 20주년 때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2부는요 그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요 그 아까 제목이 살짝 보였지만 이제 좀 더 그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을 들어갈 건데 아마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유류광고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삼성 깔 삼성 깔 수도 있는 건데 삼성 깔다고 그 유류광고가 앞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유류광고가 앞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어 county 지금 SO fortunately 이솝 2 2 2 5 4 5 zu